인생의 생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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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의 선물이 된다 아이고야 야 누나와 너 배토라 그러면 안 돼? 왜? 왜 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도라야, 도라야. 도라야, 도라야. 아, 꼬꼬히 해야지. 안 와서. 우와, 행복하다. 행복해. 응. 한 번 더 알아보자. 아이고, 야. 이런 걸. 참나. 고마워. 응? 고마워. 응? 고마워. 야, 다른 놈들은 왜 선물하냐? 응? 태용이 형. 아닙니다. 태용이 형은 어버이날 때 했어야 되잖아요. 선생님, 건강하세요. 말씀 드려. 건강하세요. 어머니야, 어머니. 너 오늘 촬영 없어? 네. 일부러 왔어? 네. 어머니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리 와. 자. 안녕히 가. 어떡해. 감사합니다, 이제. 여러분, 언니는 하나 더 줘. 아우, 갑자기. 너는? 알았어, 알았어. 하나 더 줘. 아우, 감사합니다. 둘이 같이. 감사합니다. 어, 돈 떨어졌다. 너도. 너무 고맙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진짜 예쁘지 않냐? 응? 우와. 사무실에다 놓고, 오래오래 볼게. 어? 은희야. 고마워. 어? 어버이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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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οー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